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게... 90년대 국민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에도 10월들은 있었으니...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염려하시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너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니? 끊이지 않는 잔소리 콤보가 특징. 잔소리형 시어머니에게 사랑받기. 본격적으로 갓 시집 온 며느리 길들이기에 돌입한 시어머니... 시금칩국이요.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맘대로야. 넌 뭐든지 네 맘대로 두구나. 시금칩국 혼자 끓이다 혼나서... 이분은 시어머니와 같이 끓여봤는데... 몰라도 우리 집에서는 숟갈로 떼어낸다. 왜? 종이 한번 담그다 빼면 너 그게... 이 종이가 기름만 걷어가는 줄 아니? 국물도 같이 빨아들여. 역시 혼난다. 왜 종이한테 퍼매기냐고. 그냥 시간 없는데 일일이 숟갈로 떠내는 것보다... 또 말대답지? 또? 그냥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또 네 말이 있지. 저는요 어머니... 저는요 어머니가 필요 없단 말이야. 어쩌면 안 돼. 그렇다면 잔소리 많은 시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집은 식사할 때 말하는 거 아버님이 싫어하신다. 봄 나간다고. 그래서 싸운 사람들처럼 하고 밥을 먹지. 밥 먹을 때에도 쉼 없이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 말 말. 넌 어쩌면 소아 불장 걸릴지도 모르지. 우리야 상관없지만. 그런데 어디선가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의 정체는? 바로 그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모습을 재빠르게 스캔하는 며느리. 아버님. 본격적으로 사랑받는 며느리 되기에 돌입하는데. 내일부터 아버님과의 겸상은 어머님이 하시도록 해주세요. 제 생각엔 그러는 게 옳은 것 같은데요. 어머님 저희들한테는 아버님과 함께 제 부모님이세요. 아버님 건너편 상석은 마땅히 어머님 자리여야지. 지혜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얘 네가 너무 나무댄다. 우리 집은 우리 집이고. 너희 집은 너희 집이야. 네가 너 왜 그러니? 그건 그런 것 같다. 좋아. 당신 승진하지? 지혜로운 며느리의 첫 번째 방법은. 가족들 앞에서 시어머니의 위신을 세워준다. 며느리 덕에 출사했다. 그래요. 큰 출세했어요. 그날 이후 더욱 가까워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그리고 시어머니를 사로잡는 두 번째 방법은. 제가 다발이하고 투피스 한 번 샀어요. 어머니 걸로요. 마음 써주는 건 고마운데 너 그렇게 돈을 겁 없이 쓰는 게 아니야. 또 너 내가 보기에 이거 1, 20만 원짜리가 아닌 것 같은데. 너희 아버지한테 혼난단 말이야. 얘가 물쩍 모르고. 너 혼나. 덜 쓴단 말이야. 네. 덜 쓸게요. 자림구비 시어머니에게 지친 시어머니를 위한 깜짝 선물로 점수를 딴다. 음악이 너무 좋잖아. 디자인이 참 세견됐어. 장소리형 시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같은 편이 될 것. 네. 네. 하나가 causes